집에 도착했어? 나 진짜 너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답답하고 혼자서 너무 외로워. 언제 연락할 거야? 도착했어? 나 진짜 너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답답하고 혼자서 너무 외로워. 보고 싶다. 나 안 보고 싶어? 잘 도착했어 자기야? 밖에 추웠지? 이번 주에는 진짜 많이 만나자. 저번 주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못 만나가지고. 그치? 빨리 얼굴 보고 싶다. 도착했어? 어? 머리 바뀌었다. 맞지? 더 예뻐졌네? 보고 싶었어. 왜? 보고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한 거야? 자기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얘기할래? 아이고. 많이 힘들었지? 아 그 맨날 뭐라고 하던 원장 선생님 때문에 그래? 내가 뭐라고 해줄까? 달려가서 막? 어? 안 되겠네. 고생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왜 그렇게 일이 많아? 이번 주 주말에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오늘은 좀만 참고 주말에 좋은 데 가자. 누구야? 데려와. 내가 다 혼내줄게. 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못 말하는 거야? 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못 말하는 거야? 아님 나 오늘 너네 집 가서 차도 되나? 집에서 무슨 소리 난다고? 어떡하지? 일단은 집에서 지금 나와봐. 그리고 나서 오빠가 지금 갈게. 아직도 소리 들려? 일단은 불 다 켜놓고 방에 들어가 있어. 나 지금 갈까? 딴 데 문 괜히 열어보고 막 소리 나는데 가지 말고 나 방에 있으면 나 지금 일단 택시 잡을 거거든? 지금 바로 갈게. 나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하고 싶어. 너네 집으로 가도 되나? 야. 어떡하지? 오빠 지금 라면 먹으러 갈까? 자기야. 지금 카카오 택시 잡았거든? 머리 말리지 말고 그대로 있어. 바로 갈게. 뭐야? 내가 못 보던 모습인데? 우리 다음 주 같이 여행 갈까? 우리 다음 주 같이 여행 갈까? 어디야? 내가 갈게. 내가 보고 싶으니까 나도 보고 싶으니까 내가 갈게. 하.. 진짜 나도 너무 보고 싶은데. 아.. 지금 그냥 가버릴까? 내일 나 출근하는데 그냥 자고 가면 안 되나? 지금 보러 갈까? 나 너무 보고 싶은데 일이 많아가지고 그치? 아니면 오늘 저녁에 일 끝나고 잠시 너희 집에 들릴게. 한 15분이라도 보면 좋잖아. 그럼 보러 와. 내가 최근에 알아놓은 카페가 있어. 내가 최근에 알아놓은 카페가 있어. 네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좋아할만한 샐러드 카페를 알아놨어. 같이 가자. 근데 그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하루에 한 끼라도 진짜 맛있는 거 하나만 먹으면 안 될까? 나 봐서라도. 야 너 이미 너무 말랐어. 뭘 또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 너 계속 다이어트하면 너 다이어트한 모습도 보기 전에 아사히 죽겠다. 빨리 뭐 먹어. 살 좀 괜찮아니까. 어.. 내가 싸줄게. 식단 조시락. 뭐 좋아하지? 어.. 일단 편식은 안 돼. 사양할게. 사랑해. 나 노래 못하는 거 알잖아. 음.. 내가 거창한 노래는 아닌데 그래도 하나 해볼까? 지금? 안 돼. 지금 부르면 층간소음 심해 안 돼. 만나서 불러줄게. 만나서. 사랑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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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봐도 사랑인걸. 아무리 비워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사랑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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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별을 깜고 싶지 않은데. 조금만 더 하면 안 돼. 음.. 딱 5분만 전화하면 안 될까? 5분만. 조금만 더 보고 싶어서 그래. 조금만 더 통화하면 안 돼? 너 피곤하면 내일 내가 바카스 하나 보내줄게. 기프티콘으로. 응? 아, 나 오늘 얘기할 거 많았단 말이야. 너랑. 조금만 더 통화하자. 응? 아직 자지 마. 안 돼. 대신 내일 5분 일찍 끊어줄게. 5분만 더 통화하자. 자기야. 잘 자. 사랑해. 네이브를 위해서 푹 자고. 내일도 마음껏 껴운게 해줘.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 내일도 힘내자. 내일도 우리 이쁜 사랑해. 사랑해. 잘 자. 잘 자고 같이 있고 싶다. 소중한 시간. 내일도 함께. 더 가까워졌다. 우리 내일 봐.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